자, 재미있게 놀고 있어? 빨리 아주 스피디하게 만들겠어. 일단 수수. 야, 저걸 직접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수수가루랑 찹쌀가루랑 1대1. 잘 봐, 버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우와, 천재인가? 우와, 한 번에 계란끝. 아빠, 최고. 아가. 아니, 오늘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 100일의 기적이 진짜 있긴 있나보다. 아가. 진짜 그런가 봐요. 아, 100일의 기적 있죠, 있죠. 왜 지난번에는 똥별이가 계속 울었었어. 맞아요. 짜장, 짜장, 우리 아가. 아이고, 이렇게 커서 아빠 이제 뭐 할 수 있게. 신기해 죽겠네. 효자다, 효자. 이렇게 잘 봐. 우리 중범이 나중에 집중력이 이렇게 좋겠어. 어머, 세상에. 진짜 아줌마 같아. 세상 신기해라. 효. 반죽을 할 때 뜨거운 물이니까 농도를 조절해가면서 일단. 이만큼 넣고. 아이고, 색깔도 예뻐라. 나이ANGaaaaaa. 아뜨페ह이 few 거racuse 여러분들. 아뜨케드, 앗뜨거, 아뜨 Крас să promi. 아뜨워, 아뜨거워, 아뜨거. 아 뜨거워. 엇rac 저itten. 지금 원 seven or two 그 방 with aeле, Nice. 아, 목장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목장갑이 하나 없냐. 나름 디자인헌데. 아, 이제 좀 식었다, 오케이. 그래, 이제 되는 반죽이. 아까 아예 안 됐는데, 지금 식어야 돼. 아, 잘 된다. 잘하시는데요? 일단 한 4개만 먼저 해보자, 똥배라. 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어? 이제 좀 지루해졌거든요. 한 개가 옵니다. 심심해요. 그렇죠. 다 했어, 이거 4개만 우스 만들어 볼 거야. 화내지 마, 아가. 어, 우리 아기. 그렇죠, 이때는 스피드의 생명입니다. 아이고야. 아, 왜? 지금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직 한 개도 못 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쪽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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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이, 쪽쪽이, 쪽쪽이. 아이고, 손톱이. 그렇지. 어우, 쪽쪽스 무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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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아, 저렇게 만두처럼 이렇게 만드는구나. 어머. 아, 저렇게 구우면 이제 수수 볶음이가 되는 거예요? 맛있겠다. 음, 조금만. 야, 4개까지는 무리겠다, 3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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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이구, 누가, 누가, 누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봐봐, 아빠가 만든 거. 수수 볶음이. 뭐야? 이거 약간 팥이 우리 똥베스 음악 같네? 계속 듣고 있어? 맛부터 한번 보자, 어떤 맛인가. 음, 맛있어요? 뭐야, 성공이다.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오, 진짜 잘 구워졌다. 너만 자주면 돼, 이제. 자, 밥 다 먹었으니까 한숨 자 보실까? 아이고, 우리 똥별이 그제도 잠들었구나. 똥별이가 자는 동안 있은 아빠가 똥별이 스티커도 붙이고요. 수수 볶음이 완성입니다. 한번 돌리러 갑시다. 감동이다, 진짜. 직접 만들다니.